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 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100대마 전체를 잡는 문제로 폐의 함정이 너무 많지만 그 함정들을 다 극복하면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이곳을 잡는 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이 폐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이 폐를 지는 순간 여기까지 따내게 되기 때문에 100이 폐를 승리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를 해야 되는데 폐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으로 이렇게 둔다면 100은 이번에 이곳을 가만히 내려서는 수가 좋습니다. 이쪽을 내려설 때 흙이 붙이면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100은 반대쪽 단수가 있죠. 이을 때 여기까지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측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어떻게 보면 폐를 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를 먼저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를 붙여서 이을 때 이곳을 들어가면 100이 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붙여놓고 뻗는 게 수순처럼 보입니다. 100 전체 잡은 것 같죠. 그렇다고 여기를 폐를 들어가면 흙은 받지 않습니다. 이 폐를 지더라도 100이 집을 낼 수가 없다는 건데 지금은 여기 있고 뻗을 때 이곳 뻗는 수가 아까처럼 선수예요.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그렇다고 여기를 들어가면 단수치고 끊기 결국 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쉬운 수단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평소에 사용되지 않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수 이곳을 치중 들어가는 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맥점같이 보입니다. 100이 만약에 이어주면 흙이 넘어가고요. 100이 이 자리를 받을 때 이때는 흙이 여기를 뻗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따내도 되따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여기를 받지 않고요. 100이 폐를 들어가면 흙이 당연히 먼저 폐를 때리겠죠. 그리고 폐감 쓰고 100이 다시 따낸다면 가만히 들어가서 역시 100이 두집이 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애매하게 치중 들어가는 수가 맥점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그냥 이곳을 맞고 여기를 선수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흙이 다음 수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이 다음에 둘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따내도 따내면 폐가 아니죠.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치중수 맥점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수는 맥점이 아닙니다. 100이 여기로 받는 수가 있어요. 옆쪽으로 받으면 흙이 이곳을 받기에는 이제는 폐죠. 이 폐를 만약에 흙이 졌다고 보면 그대로 두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폐를 버텨야 되고요. 이단 폐모양이긴 하지만 역시 요것도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폐를 없애자고 이 자리 두면 이어만 주면 여기 나가서 됐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지만 100은 반대로 단수 치는 순간 쉽게 내 집을 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중도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까지 해본 수순들 여기 동그라미 이쪽 끊는 거 여기에 치중 그리고 이쪽 폐를 없애는 수 요 4개를 제외하고 한번 영상 멈춰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정답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쪽 단수 치는 수 100이 있는 순간 폐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죠. 흙이 이 폐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흙이 막아서 치중 들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가 폐에 걸리죠. 이곳이 걸리게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으면 이 자리 두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여기를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단수 치고 하나를 더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100이 막으면 그때 이곳을 뻗어서 따내도 되다내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라 이거는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100도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버티는 수가 재밌어요. 이쪽을 막아서 따낼 때 여기를 또 한 번 막아서 패로 버티는 거죠. 이 패로 버티는 수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흙이 2패를 지면 또 100이 2패를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게 패로 얽힐 것 같은데요. 사실 2패로 버티는 수 좋은 수긴 하지만 살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흙이 2패는 당연히 따낼 거고요. 팻감 썼다 가정하고 따내면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2패를 들어갈 때 흙은 여기 패를 꾹꾹이 따냅니다. 아니 100이 여기 따내면 이쪽에 집나는 패가 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유명한 양패 모양이죠. 이곳을 따내고요. 100이 팻감 쓰고 여기 따내면 반대를 따내서 어디 한 군데를 이으면 그대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잡았죠. 양패로 잡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100의 대응도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렇게 양패를 만들어야 나중에 다른 곳에서 패가 날 때 확실히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양패 문제였고요. 일단 첫 수가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여기를 밑으로 단수 치는 수를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밑으로 단수 쳐서 이으면 들어가는 수로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여기를 막으면 끝까지 수익기를 해서 결국 양패로 잡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실전에서 이렇게 양패가 나오실 때가 있을 텐데 거의 드물긴 하죠. 하지만 그 양패를 잘 활용하면 바둑을 승리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논외긴 한데요. 패감을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만약에 흙이면 패를 하기 전에 손 뺄 수 있을 때 빨리 이 패를 없애놔야 되고요. 100의 차례라면 여기서 계속해서 패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곳에서 패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양패를 활용해서 바둑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이세돌구답 바둑에서 양패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한쪽의 패가 나와서 늘어진 패를 이세돌구단이 다 버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세돌구단의 바둑이었는데 그렇게 양패라는 모양이 잡히긴 잡히지만 복잡한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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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